네,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 할게요. 자, 아까 거기 앞에 부분에 민법 전중해가지고 몇 편? 2편, 물권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물권법 할 때는 키워드가 뭐다? 키워드가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무슨권? 점유권. 그게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혹시 혹시 이런 게 있습니다. 드라마 중에 옛날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내 남자, 여자라. 오래된 드라마예요. 혹시 더원이라는 가수는 아세요? 더원 몰라요? 나가수에서. 이 사람 노래 중에 사랑아라는 것이 있어요. 뭐래요? 비 오는 날 들어주면 죽습니다. 이 드라마의 뭐예요? 안에 삽입된 노래예요. 네? 그럼 제목이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제목이 뭐예요? 네. 남자,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자가 배종옥이 나오고 김혜이가 나와요.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배종옥은 캐릭터가 현모양처. 잘하고 부르도 잘하게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친구인데 김혜는 미망인. 의사라고 하면 되죠. 의사. 활달해, 굉장히 성격이. 그런데 여기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상중이에요. 김상중 아세요? 이분?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진행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글자가 뭐냐면 내. 내가 누구일까요? 누구? 내. 남자의 여자. 제목 그렇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배종옥이가 하고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여러분, 혼인신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뭐가 돼 있어요? 혼인신고 했단 말이에요.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배종이가 이 김상중에 대해서 보세요. 본권 대표 무슨 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무슨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거 혼인신고가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뭐라면 법률혼이다 이런 말을 써줘요. 무슨 혼? 법률혼. 그렇죠? 그런데 혹시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한 지붕 안에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뭐 하지 않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앞으로 뭐 하려고 혼인신고하러 가는 중간에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실혼이다 이런 말을 써줘요. 무슨 혼? 무슨 혼? 사실혼. 여러분들은 혼인신고 하셨죠? 기억이 안 나요?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담당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지금 초년대 이상한 사람하고 혼인신고 해보는 게 어제 보니까 나오더라고. 네? 진짜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랑 같이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우리 아버님은 혼인신고 갔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얼마나 황당해 그거.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뭐 징계 못겠지. 어쨌든 그럼 사실현 관계에서 일로 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뭐 하는 과정 법률원 가는 과정에 그 부부관계를 뭐라 한다? 사실현이다. 그러면 사실현와 법률원은요. 뭐 살 때는 한 집은 같이 사는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혼인신고하고 안 하는데 혼인신고 없이 이렇게 살다가 혹시 타방 배우자가 혹시 뭐 사망했을 때 네?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상은 누구한테 줘요? 부모한테 간다니까. 아, 내가 같이 사는데 왜 그러냐.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아니, 봐봐. 지금 의료하고 지금 의료하고 이렇게 한 집에 살고 올 때 혼인신고 없이 무슨 관계였어요? 사실현 관계에 살고 있다가 갑에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보상금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보상금. 네? 또 보험금도 막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의료한테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러니까 의료는 뭡니까? 가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찍은 사진, 신혼여행 사진 갖다 제출해서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무슨 관계니까? 그런데 지금 웃긴 게 뭐냐면 보상금하고 보험금 있잖아요. 의료한 여자가 와가지고 뭡니까? 나한테 주시오. 나한테 뭐하시오. 주시오. 그런데 옆에 또 다른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병일한 여자가 와가지고 또 뭐라 해요? 주시오.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죽기 전에 가입 뭐요?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살 수도 있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사실현는 것은 뭐예요? 나는 사실현 아무 주장을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법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슨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혼인신고 때문에 무슨 혼? 법률원. 따라서 혼인신고했으니까 배종원권 이 남자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번권 대표 무슨 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벌써 내 남자라고 했잖아요. 내 거란 얘기하냐 지금. 무슨 권, 번권 대표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집에 같이 데리고 살고 있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한 집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뭐도 갖고 있는 거예요? 본권? 뭐도 있다? 아니면 무슨 권도 있다? 점유권도 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자 속에는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에 대해서 뭐도 있고 위에다가는 항상 소유권이에요. 본권, 대표 모두 있고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놀러 왔다가 둘이 붙었어. 누구하고? 누구하고? 김상준하고 누구하고? 이 김효하고 붙어버렸네 이렇게. 그럼 둘은 뭐 하는 거예요? 둘은? 사랑이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둘은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봤을 때는 이건 배신이죠? 배신이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이 이런 사랑에 빠졌다가 이걸 발각하게 됩니다. 뭐였다고요? 발각. 왜 발각될까요? 얼굴에 표시 나거든. 집에 들어오면 맨날 무술상이고 죽을 상이고 밖에 나가면 뭐야? 환해. 뭔가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아니, 이 사랑하게 되면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표시가 날까, 안 날까?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게 되면 이 둘이 뭐야? 사랑에 빠진 게. 열 받아, 열 안 받아, 이쪽에서. 현모양철을 열심히 애들 키우고 취직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배신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열 받으니까. 나가라. 그렇죠? 나가라. 그러니까 김상준이가 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뭐 한다고요? 집에서 아웃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럼 배종욱은 이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아웃되는 순간 뭐가 없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신 뭐를 갖고 있어? 죽어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김상준이가 또 철없이 또 어디 가서 만약에 살고 있다면 여기 가서 또 뭐하고 있어요? 또 살고 있어. 그러면 김혜희가 이제 뭐 갖는 거예요? 본권. 네? 뭐 갖는 거예요? 본권 뭐예요? 아니 무슨 권? 점유권이 이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리로. 네. 뜻이 뭐는 없어요? 본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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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미안하지만 뭐는 없다. 본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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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본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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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본권은 없다. 수익권은 있다, 없다, 없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혹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끝나서 혼인이 이제 만약에 뭐로 가면 이혼하게 되면 이제 이쪽 뭐가 없어요? 다 없는 거죠. 원래 없었으니까. 그럼 이쪽 가서 만약에 김혜희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무슨 신고를 하게 된다면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하는 거죠. 그럼 뭐 갖고 있다가?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어요? 있죠. 이게 조금 뭐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혹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 실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갑이라는 여자분하고 을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무슨 신고가 되어있어요? 여자한테 혼인 신고가 되어있어요. 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랑은 살 수가 없었던지 나가서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뭐예요? 병이라는 여자랑 뭐예요?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긴 여긴 혼자만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무슨 신고가 되어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무슨 혼이냐? 여기는 법률 혼관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쪽은? 여기는 이렇게 사실 혼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절대 아닙니다. 입이 뭐가 되어있어요? 혼인 신고가 없었는데 혼인 신고하기 전까지 그런 부부관계를 뭐라고 하고 사실혼이고 이미 이건 뭐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습니까? 이거 법률용어로 뭐냐면 반사회질서법률행위 보통 우리 뭐라고 그러지? 불륜? 네? 근데 뭐다? 타당성 없는 거예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여자는 이 남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뭐는 있어도 혼인 신고가 되어있으니까 본권, 대표 무슨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있어도 미안하지만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권 아니면 무슨권은 없다. 점인권 없잖아요. 거꾸로 이 여자는 을 남자에 대해서 뭐는 있어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본권 아니면 무슨권은 있어도 점인권이 있어도 미안하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본권, 대표 무슨권이 없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 정도 됐으면 보통 이게 이게 X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보통은 근데 이 갑이라는 여자께서 뭐라고 그래요? 갑이라는 여자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어도 절대 뭐는 안 한다. 내가 이혼은 안 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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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뭐고 본권이 있잖아요. 나는 뭐다? 본처 나는 본처고 저 여자한테 무슨 얘기야? 너는 절대 본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평생 뭐로 살아라. 속된 말로 대사에서 드라마에서 뭐라고 그래요? 첩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본처는 나고 너는 끝까지 뭐로 살아라. 첩으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다 만약에 이 남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 연금 어디로 가요? 이리로 안 가요. 이리로 갈 거 아니에요. 보험금단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는 거 이리로 가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상속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하는 여자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남자가 또 내용을 보니까 이 아이 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뭐도 대주고 양육비도 다 대주고 생활비도 다 대준 거야. 그리고 다들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여자분께서 열이 받아 열이 안 받아 열 받으니까 이 남자한테 또 발로 차면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나 평생 이렇게 점위로 살 거야. 나도 뭐 갖고 갖고 싶으니까 가서 뭐하고 와라.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해요. 죽어도 절대 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너하고 절대 합의해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혼 안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협의해서 이혼이 안 되면 천사가 어떻게 돼요.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뭐를 제기해서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뭐하는 거예요. 이혼 하는 방법이 하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태도가 뭐냐면 대법원의 태도가 뭐냐면 잘못이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사람은 잘못 있는 자는 법원에다 뭐해요. 무슨 소송 이혼 소송을 뭐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키워드야.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지가 나와가지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법원 잘못이 있는 자는 이혼 소송을 뭐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없다. 그럼 여기 제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항상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제목이 있다고요. 이 제목을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그릴만한 자기들끼리 뭐라면 유책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주의요? 유책주의가 뭐예요?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뭐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주의예요? 유책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유책주의에 따르게 되면 을은 이쪽이 합의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본에다가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뭐냐면 이미 오랜 세월을 뭐 했고 떨어져 살아있고 제가 그렇다고 할돌이 못한 것도 아니고 뭐 양육비도 다 되줬다. 그러니까 제발 좀 뭐 할 수 있게끔 형식적으로만 있는 거지 실질은 이쪽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 그 얘기야. 그래서 대본에서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잘못이 있는 자도 이혼소송을 뭐 할 수 있다. 아니 제기할 수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놔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잘못이 있는 자도 이혼소송을 뭐 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파탄주의라고 무슨 주의예요? 그러면 뭐 한 사람도 파탄을 일으킨 자도 이혼소송을 뭐 할 수 있다. 제기할 수 그때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갑론을박한 거야. 그런데 아쉽게도 이쪽에 한 명이 더 많아가지고 무슨 주의로 유책주의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소속 제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그런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게 없어지고 앞으로는 무슨 주의도 가능할 것이다. 파탄주의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엄격하게. 이걸 만약 한다고 하면 마치 이게 뭐 같아? 지가 뭐 해놓고 아니 지가 이혼하고 싶으면 지가 뭐 해놓고 속된 말로 지가 뭐 해놓고 지가 바람피고 자기가 소송 제기해가지고 이렇게 물러날 수 있다니 이렇게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내용을 봐서 엄격하게 이런 것도 가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시대가 뭐 하니까 바뀌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주의로 갈 것이다? 네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이거 좀 버리고 좀 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면 이때 이게 되면 그때도 제기하겠죠. 중요한 건 지금 이 파탄주의주의가 아니고 이거 본권 대표 무슨권하고 소유권하고 본권 아니면 무슨권 점유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물권뿐 반드시 뭐하고 뭐를 피우게 돼요?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니면 무슨권 이 점유권 이야기를 놓치면 큰 문제가 생겨요. 됐어요? 그래서 믿은 게 매수인 가지고 잘 생각하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6페이지 펴보세요. 자 186페이지 펴보니까 이제 어머 거기 뭐가 나와요? 민법 전중 몇 편 3편 무슨권 채권 나오죠? 채권 들어가니까 뭐가 있고요? 총 칙 있고 그 다음에 각 칙 있고 그 밑에 뭐 있어요? 각 칙 들어가면 계약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민법 전중 몇 편 네? 3편 무슨권 채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거기 계약이란 말 있어요? 네? 계약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빨간색으로 민법 전 있죠? 이 전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뭐였다? 전 동그라미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계약 있죠? 네? 계약도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연결해서 그러면 이름이 뭐죠? 그러면 전은 뭐죠? 뭐의 학자? 민법 전에 있는 계약이죠. 그죠? 민법 전에 있는 전 계약은 거기 1번부터 몇 번까지가 있어요? 14번까지가 있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거기 음 거기 8번이 있을 거예요. 몇 번? 8번이 제목이 뭐죠? 도급 있죠? 옆에다가 8-2 이렇게 줘놓고 옆에다가 여행 계약이라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무슨 계약이요? 여행 계약 적었어요? 네. 그러면 실제 상은 몇 개라는 얘기죠? 15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14개를 몇 개로 고친다? 15개로 고치시면 돼요. 몇 개?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니고 14를 15으로 고치시면 돼요. 네. 그러면 거기 있는 민법 전에 있는 계약은 1번부터 몇 번까지 14번 실제는 15번까지 겠죠? 여기까지 하면 그 이름이 다 있죠? 그러면 거기 있는 계약이 뭐다? 무슨 계약이다? 민법 전에 있는 계약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무슨 계약이다? 민법 전에 있는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다? 전 계약이다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1번이 증여죠? 네? 2번이 매매죠? 그죠? 3번이 뭐예요? 교환 4번이 뭐고? 소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임대차 쭉 이름이 있죠? 그럼 거기 1번부터 8-2 부터 14번까지 즉 15개죠? 거기에 계약금 계약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금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2번 제목이 뭐죠? 매매죠? 그러면 이 매매 있죠? 매매 바깥으로 나가셔서 그러니까 색깔 바깥 하얀 쪽으로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무슨 계약이요? 계약금 계약 그럼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건네는 계약 하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은 전형 계약이다. 민법 전해 계약 맞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 아니다? 전 계약이 아니다. 무슨 계약이 아니다? 전 계약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얘기 전 계약 또 있고 무슨 계약 또 있다? 전 계약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이 발생합니다. 이 전 계약을 네 글자로 풀이하면 이 중간에다가 형자를 집어넣어요. 형 형태 그러면 전 민법 전에는 계약을 뭐라 한다? 형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글자나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형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민법 전에 형태가 있는 계약은 총 15개죠? 그죠? 그럼 매매는 무슨 계약이다? 민법 전형 계약이죠. 그럼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 아니다? 자 무슨 계약이 아니에요? 전형 계약이 아니죠? 그죠? 이 아닐 때 이 앞에다가 B자를 하놨어. B 뭐라 쓴다? B 전형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민법 전형 계약의 대표가 뭐고요? 매매 계약이고요. 계약금 건네는 계약은 민법 전에 없죠? 그 무슨 계약이다? 비 전형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86 페이지 있잖아요. 몇 페이죠? 186 페이지 맨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큰 글자 중앙으로 맨 위에다가 계약 자유 원칙 이라고 적으세요. 무슨 원칙이요? 계약 자유 원칙 원칙 입니다. 그러면 민법 전에 있는 계약만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민법 전에 없는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뭐다? 계약 자유 원칙 이라고 했죠? 그러면 계약자의 원칙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비교한 겁니다. 2편 아까 물건은 아까 무슨 주의라고 했어요. 아까 이런 말을 썼었죠? 무슨 주의라고 무슨 주의 제가 개념을 큰 개념 자 작은 개념 중간 개념 큰 개념 있죠? 큰 개념을 자꾸 연습하면 그 밑에 것들이 뭐한다 이렇게 저절로 와서 뭐한다? 여러분들 만약에 조폭인데 전국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무슨 구? 대표의 전국구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지들이 알아서 뭐해요? 형님 오셨습니까? 서로 길까 안 길까요? 술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국구 그러니까 큰 개념을 많이 알아두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물건 법정 주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법으로 정한 것으로 뭐한다?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까 물건 불했었잖아요. 1, 2, 3, 4, 5, 6, 7, 8 있잖아요. 그럼 이건 법이 정한 것까지 쓰는 거죠.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쓰는 거니까 8개 물건은 그죠? 예를 들어놓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놓은 게 아니고 뭐다? 8개로 뭐해서 한정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왜? 특히 등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다가 넣어놔도 이상한 물건 적으면 안 되죠.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3편은 3편 채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은 채권은 무슨 원칙이 있다? 무슨 원칙이요? 계약 무슨 원칙이요? 자유의 원칙이 지배한다 그 얘기죠. 그럼 자유라는 말은 방금 전에 뭘 기억하면 돼요? 계약 제외라는 것은 민법전에 그러면 계약이 몇 개가 있어요? 실제는 15개죠? 그럼 15개는 한정한 것이 아니죠. 그것만 가지고 한정 쓰는 게 아니고 그건 뭐다? 2일을 든 것뿐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이 민법전 계약은 아까 무슨 계약이야 이거는? 무슨 계약? 전 전 전 무슨 계약이야 이게? 전형 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슨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자유니까 무슨 계약도 비 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아까 예시 든 것 중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뭐 걸어요? 계약금 얼마 주기로 합의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습할 때 매매 계약만 하지 마시고 뭐라 한다? 3편 채권에 무슨 계약 전형 계약 매매 계약 하면서 비전형 계약 무슨 계약 계약금 거는 계약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계약금 건네는 계약이 있잖아요.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99.99 단위고요. 100% 시험에 100% 이미 나올 그런 제목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확실하게 100% 나오는 그런 제목들을 먼저 낼 것으로 뭐하고 만들고 시험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그런 건 어떻게 한다? 미뤄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완벽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를 모르니까 1편부터 완벽하게 하려다 하려다 결국은 다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숨이 차서 쉽게 자동차 부품만 외우고 있다가 자동차 몰아보지도 못하고 뭐야? 끝! 그러지 말고 뭐야? 부품 외우지 말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2편 물건은 무슨 주요? 물건 법정 이외에 등기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8개는 한정한 것이 있었을 때 제가 적어도 뭐하고 뭐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본권 대표 무슨권하고 소유권하고 뭐가 구별이 돼야 된다? 본권 아닌 점유권 이거 구별을 해놔야지 물건법 공부할 때 굉장히 뭐다 재밌게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이러면서 제가 미등기 매수인 갖다 붙였죠.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등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잖아. 뭐 아까 뭐 시효 맞아 시효 맞아 앞에 두 글자 뭐 했었어요? 점유해서 수익권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야 취득 시효 무슨 시효? 그거 왜 얘기했을까? 100%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100% 나오는 문제를 총칙하고 물건하고 채권 계약에서 그 몇 개 몇 개 몇 개를 먼저 모여놓고 흐름을 기억한 다음에 그것이 딱 뭐가 돼 있으면 딱 정립이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갖다 붙이면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원룸을 얻었어요. 네? 아무것도 빈 방이야. 그럼 옷을 걸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뭔가 옷걸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걸이가. 그럼 옷걸이 몇 개라도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 개만 걸어놔도 웬만한 옷들에게 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옷걸이 조차도 만약에 못 세 개만 박아놓으면 그래도 뭐요? 그래도 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못 몇 개를 박아놓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걸어놨다가 내려놨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못이 필요하면 더 갔다 뭐하고 몇 개 더 받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3편 채권은 계약의 무슨 계약? 우리 스트레스잖아요. 3편 채권의 전형계약 뭐하고 매매계약하고 비전형계약 뭐하고 계약금 계약 걸고 뭐 주고 중도금 주고 뭐 주고 잔금 주고 그죠? 2편 물건 물건 법정들에 가서 뭐하면 등기하면 모두 취득하고 번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고 또 뭐까지 번권 아닌 취득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 그게 사기였으면 어떻게 돼? 벌써 났잖아. 뭐 하셨다고요? 아니 이미 다 뭐까지 넘어갔는데 등기까지 다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 그럼 사기만 뭐 할 수 있으면? 입증하면? 그럼 그 밑에서 취소하는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뭐 하게 되면? 취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계약은? 그때부터야? 처음부터야?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사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3편이야? 2편이야? 1편이야? 네? 그렇지. 벌써 알잖아요. 그 밑에만 알고 있으면 어떤 말이 붙이면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착오는 무효의 취소야. 어떻게 알아? 아니 했으니까 알지. 그렇죠? 그럼 착오는 입증하면 다시 또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착오 취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편 채권 매매도 하고 2편 물건 등기까지 다 같이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착오는 뭐가 있었다면 사기가 있었다면 나중에 그 계약을 뭐 하면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확정 무효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취소가 몇 번 상태에 있다가 불확정해서 상태에 있다가 실제 취소하면 어디로 간다? 확정 무효로 가면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면서. 그러면 채권은 채권은 뭐다? 계약? 무슨 원칙? 자유원칙. 물건은? 물건 무슨 주의? 법정주의. 이게 키워드야. 그럼 이걸 가지고 계속 뭐 한다? 계속 뭐 하면 비교해 나가면서 아니 아니 이게 이거 말고 붙이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못 이거 못 하나하네요. 못이 몇 개 있어요? 지금요. 두 개. 그럼 이렇게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자 184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죠? 184페이지 갑니까? 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가로 2번 물건법 좀 찍고 뭐죠? 채권법이죠? 거기 1, 2, 3, 4 있죠? 자 그러면 1번 물건과 채권으로 구성되는 무슨 법은? 재산법은 가족법에 대응하는 위치에 서 있다. 물건에 대한 지배 내 거 물건의 자유로운 교환 법적 제도가 소유권하고 뭐다? 계약 물건을 지배하는 게 소유권이죠? 물건을 바꾸는 게 뭐죠? 계약이죠? 자 전자를 규라는 것이 물건법이고 후자를 규라는 것이 무슨 법? 채권법 나왔잖아요 지금 2편 물건의 대표는 무슨 권이고 소유권이고 3편 채권의 대표는 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2번 3번 있습니다. 물건법은 무슨 주의? 드디어 나왔다. 2번 별표 2번 전체 별표 물건은 무슨 주의? 3번이 3번 물건법은 무슨 주의? 물건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규정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또 새로운 용어 나왔죠? 대부분 무슨 규정? 그러면 강행규정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무슨 주의? 그럼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알게 돼 그걸. 그래서 거기 2번에 3번 있죠? 거기다가 3번을 박스하세요. 2번 3번 전체 문장을 박스하세요. 거기서 모든 이야기가 다 풀어갈 것이다. 처음 출발만 잊지 마세요. 2편 물건은 물건 무슨 주의? 법정주의입니다. 됐죠? 나중에 또 강행규정서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또 다음 주. 그렇죠? 우측 갑니다. 185페이지에 3번 3번 오른쪽 오른쪽 3번 있습니까? 아 5번 5번 한편 무슨 법은? 채권법은? 자 무슨 원칙이요? 계약자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 자치가 널리 허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규정? 그럼 거기 5번 전체 박스하세요. 몇 번과 몇 번이 비교가 돼요? 3번과 5번이 딱 비교가 돼요. 이걸 자꾸 음미하셔야 돼. 질문하겠습니다. 왜 계약자의 원칙일까요? 왜 계약자의 원칙일까요? 아까 있잖아요. 민법전에 있는 계약만 있는 게 아니고 민법전에 없는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전형계약도 있고 비전형도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뭐다? 계약 자의 원칙. 물건은 등기연구원 있으니까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한정해서 써야 되는 거고 계약은 그냥 15개 예를 들어 놓은 거 예시니까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출별만 거길 자격 아 물건은 물건 무슨 쥐? 법정 쥐 그럼 법정 쥐 그러니까 가장 대표가 소유권부터 저당권까지 있잖아요. 물건 그럼 물건에서 꼭 기억할 게 뭐예요?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 그럼 뭐는 없어도 아니 등기 안 했으니까 본건 대표 소유권은 없어도 본건 아닌 점유권이 있었구나 3편 채권의 계약자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계약자의 원칙은 계약은 왜 자유예요? 전형 민법전에 있는 계약도 있고 민법전에 없는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전형 계약과 뭐예요? 비전형 그러니까 3편 채권의 전형 계약의 매매 계약하고 비전형 계약 계약금 계약해서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 눈주고 잔금도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편 물건에 뭘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경작하고 있으면 본건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건 아닌 점유권은 있죠 그럼 물건법은 무슨 규정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그 조문과 따라야 돼 그러면 거기다 계약세 해놓고 야 너하고 나하고 등기 안해도 본건 대표 소유자는 나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법전에 186조에 반드시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 조문과 달리 정해도 그건 효력이 없어요 됐어요? 그런데 계약세 원칙은 계약 세 원칙은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나중에 또 물건법정주의 법정 때문에 대부분 무슨 규정? 강행규정의 말이 붙어오고 계약자 원칙이 있으니까 대부분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거기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또 거기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비교한 것보다는 먼저 그 위에 무슨 주의? 2편 물건에 무슨 주의하고 법정주의하고 3편 채권의 계약자 원칙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또 뒤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없을까 안 해가면 또 있겠지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안 갔죠 궁금하죠? 궁금하라고 궁금해 나중에 책 보면 재미있거든 그래서 일단 흐름만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뭐 가지고 뒤에 가서 무슨 주의하고 법정주의하고 계약자 원칙 대부분 강행규정과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 뭔지를 또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됐죠? 오늘 갔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물건 무슨 주의하고 법정주의하고 계약 자의원칙 이 제목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크로제 들고 딱 일어나서 가시면 다 까먹는 거죠? 좋아요 까먹고 다시 오세요 또 설명하면 아 그때 얘기했었지 이게 반복돼서 자꾸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지 한 방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